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이든 분들에게는 연륜이라는 것이 있죠. 나이든 분들의 이야기를 탐탕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살아본 사람 그리고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직접 겪지 않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20일 류건일 칼럼니스트는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을 두고 정권교체와 정권유지의 의미와 전망을 내놨습니다. 칼럼 제목은 이젠 정권교체에 바라는 유권자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단일화 이슈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선거공정성 확보 문제입니다. 저는 1938년생 84세 노농객의 글에서 대선 이후를 보는 그의 전망에 특별한 글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건일 칼럼니스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정권교체가 그토록 절실한지의 근본이유를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가? 결론은 명확하다.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이라는 이름의 주체 사상운동권 세상이 한 번 더 연장될 경우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자유시장경제, 기본적 인권, 개방사회, 글로벌체계, 선진화, 인류국가의 꿈은 소멸하고 대신에 전체주의, 일당체제, 디지털 독재, 폐쇄경제, 가난의 평등화, 공의병폭력, 인민위원회, 법치파괴, 야만의 시대, 중화제국주의 지배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큰 물줄기에서는 류건일 칼럼니스트의 전망이 맞을 겁니다. 다시 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그리 가면 된다. 선택은 자유다. 원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스스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단일화하는 것은 두 사람이 명목상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표를 없앤다는 것이죠. 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밀어주는 것이고 이게 단일화 이슈지만 선거 공정성이란 단어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선택은 여당, 야당 선택도 보수, 진보 선택도 아니다. 이것은 자유의 삶이냐, 전체주의 삶이냐의 선택이다. 저의 논평을 좀 더하면 아주 정확하게 류건일 주피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자유의 삶이냐, 전체주의 삶이냐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정돈합니다. 다시 그의 결이 계속됩니다. 한심한 것은 상당수 교육받은 사람들까지도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그게 왜 끔찍한 것인지를 감조차 잡지 못한 채 전체주의요? 글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네라는 식으로 대범하게 넘긴다는 사실이다. 도무지 그런데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그만큼 자유롭게 살아왔으면서도 자유가 무엇인지, 그 반대가 어떤 것인지를 교육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내면화하지 못한 셈이다. 기막히고 한심한 노릇이다. 왜 우리 지성계는 이다지도 빈핍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뭘 지켜야 될지, 자유가 없으면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산이, 재산은 다 귀하게 여기니까. 다시 류건일 칼린스의 주장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처절한 자유투쟁을 해본 적 없는 공짜 자유인들이 그런 자유에 대한 무덤덤함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여 있었을 것이다. 이 세대는 그렇게도 무심하게 살았다. 선배 세대가 경북 다부동 전투에서 어떻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웠는지를 가정에서도 배운 바가 없고 학교에서도 전혀 들어온 바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인 세대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조지 오일의 1984년 같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의 세상이 코앞에 닥쳐와 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지금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국민의힘당이란 야당이 있지만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된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랑은 다르게 하면 일당 독재체제가 된 거죠. 다시 류건일 칼린스 때 주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인들은 결단해야 된다. 그런 전체주의 세상을 한번 살아볼 작정인지 그래서 실제로 겪어본 다음에서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것인지를 내전이 따로 없다. 지금 상황이 내전이다. 최후의 결점만 남았다. 이 결정은 백병전이다. 여기서 이기면 자유인이 승리한다. 위대한 표의 결단으로 진정한 자유인의 자격을 쟁취하기를 바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참 이 노동객의 바람과 소원을 동시대 사는 사람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배우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 먹질 않았죠. 그렇게 가서 안 되는 길을 가는 민족을 보면서 1938년생 우리나라 84세 노동객이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쪽을 가려고 가지 않으려고 선택하더라도 그쪽을 가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정말 딱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표를 안 던졌는데 그 표가 방향을 가다가 선해해 가지고 다른 쪽을 그냥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딱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딱한 세상이 일어났는데도 정신들은 다 침묵합니다. 언론인도 다 침묵합니다. 대책 없는 나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